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라스트 에포크 레딧입니다. 라스트 에포크 스팀 모든 평가마저 복합적으로 떨어지다. 라스트 에포크가 정식 출시 후 최근 평가가 복합적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이제는 전체 평가마저 복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베스트 댓글로 는 많은 사람이 서버 문제로 게임 경험을 망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라스트 에포크는 욕나올 정도로 재밌는 게임이지만 친구와 함께하려고 샀는데 끊임없이 서버 문제와 충돌을 겪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고쳐지기를 바란다네요. 유저 더풀은 오프라인 플레이는 굉장한데 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액션 rpg를 온라인으로 플레이하는 걸 필요로 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스쿼시는 사람들은 꼭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하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바란다면서요. 유저 곤도는 이건 개발사에게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라스트 에포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복합적이 뜬 걸 보면 플레이하지 않기로 결정할 거라네요. 유저 세드는 게임 자체는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개발팀은 이 게임에 정말 영혼을 쏟아부었고 그게 보인다면서요. 유저 애니멀스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다면 게임의 품질은 중요하지 않다며 그토록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왜 오프라인 플레이어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하고 싶어하고 그걸 못하자 나쁜 리뷰를 남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사람들은 친구라 불리는 걸 가지고 있고 그들과 함께 플레이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은 게임 경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지불한 모든 컨텐츠에 액세스하기를 원합니다.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상인 길드에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1.0 버전의 광고된 핵심 기능 중 하나죠. 3. 온라인 플레이와 오프라인 플레이 사이를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캐릭터 육성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서버가 안정됐을 때 처음부터 온라인 캐릭터를 새로 키워야 하기 때문이죠. 유저 미들은 그 말은 사실이지만 난 여전히 개발진이 안됐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버 이슈가 그들의 문제든 아니든 말이죠. 개발진은 4년 동안 이 게임에 매우 긍정적을 유지했고 자신들의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1.0 정식 출시는 뜻깊은 순간이어야 했지만 그간 열심히 해온 모든 게 녹다운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덜컥거림이기를 바라고 로스트 에퍼크의 밝은 미래가 있기를 바라나 이번 출시는 생생한 악몽이라네요. 유저 빌리는 오히려 라스트 에퍼크는 복합적을 당해도 싸다며 이번 출시는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라스트 에퍼크 레드십니다. 라스트 에퍼크 26만 동접 돌파 이게 다 디아블로 4 탓이다? 라스트 에퍼크가 지속된 서버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팀에서 무려 26만 동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이래서 내가 오늘 오후 접속할 수 없었구나 라며 웃었습니다. 유저 숏은 이게 다 디아블로 4가 너무 개똥 같아서 모두가 디아4 대신 라스트 에퍼크를 플레이하려 몰려든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노스는 디아4 엔드게임이 얼마나 정신나간 욕나오는 개똥인지 정말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라스트 에퍼크의 엔드게임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걸 해보고 나서야 디아4 엔드게임이 얼마나 똥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디아블로 4에는 진심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아이템 하나 먹을 3% 확률을 위해 듀리엘을 300번 슬램덩크하는 일은 도저히 활동이라 부를 수 없다네요. 유저 5는 솔직히 디아4의 상태가 그런 건 빌드 다양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스트 에퍼크의 엔드게임이 더 흥미로운 건 맞지만 동시에 라스트 에퍼크는 그 모든 빌드 다양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니크가 있고 높은 속성이 붙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리품을 쫓고 새 캐릭터를 키우는 게 재밌는 거라네요. 유저 보헤디는 디아4의 가장 범죄적인 파트는 그들에겐 엔드게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참고할 수 있는 패스 오브 액자일과 심지어 디아블로 3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게임으로부터 조금의 영감도 가져오지 않았고 자신의 전작보다도 단연 열등한 작품을 내놓았다네요. 유저 리프트는 액션 rpg에는 활동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파밍할 장소와 내 빌드와 새 캐릭터에 필요한 흥미로운 다양한 전리품뿐입니다. 디아블로 4의 전리품은 너무 끔찍히도 나쁜 나머지 사람들이 소위 활동이라는 걸 원합니다. 찾고 싶은 흥미로운 전리품도 없고 전리품 필터도 없고 아이템으로 인한 빌드 역동성도 없으니 그런 거나 하고 싶은 겁니다. 악몽 던전을 돌고 마을에 와 플러스 2%를 주는 장비 조각 30개를 살펴보는 일은 정말 개짓거리입니다. 디아블로 2에는 소위 활동이라는 게 단 하나도 없었지만 액션 rpg 사상 전리품과 빌드를 쫓는 일이 가장 재밌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라스트 에프크도 같은 이유로 통하고 있죠. 아이템 구성이 탑티어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네요. 유저 드레카리스는 라스트 에프크 26만 동접자 중 접속 중인 건 10만 명 뿐이고 나머지 5만 명은 L이 61 나머지 5만 명은 L이 65 그리고 마지막 5만 명은 게임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메시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C게머입니다. 헬 다이버즈 2부터 라스트 에프크까지 2024년은 이미 서버 문제의 해가 됐다. 2024년 이미 형기증 나는 속도로 대작들이 나와 장난 아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페럴드, 인슈라 오디드, 수어사이드 스쿼드, 헬 다이버즈 2, 스커랜 본즈, 나이팅게일, 라스트 에프크 등 수많은 게임이 주목받았고 그 중 일부는 더 큰 관심이 쏟아졌죠. 이들 게임의 공통점은 대부분 온라인 전용, 멀티플레이어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게임하는 것만큼이나 대기어를 기다리며 서버 문제를 불평하며 보내게 됐습니다. 글쓰니에겐 헬 다이버즈 2가 주범이었습니다. 워낙 재밌어 늘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기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플레이어가 몰려들자 그 결과로 버그도 많았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PC든 플스5든 아무도 매치메이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자 즉각 제기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쿼드 기반 게임에서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죠. 초기 문제는 해결됐지만 게임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자 서버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두 번째 주말에는 친구와 직접 팀을 이루지 않는 이상 매치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매치메이킹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버퍼를 만들기 위해 개발사 에로헤드는 서버의 플레이어 수를 PC와 콘솔 합쳐 45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전에는 PC에서만 40만이 넘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접속했죠. 제한 이후 대기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로헤드는 이 문제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대응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굉장히 분투 중이고 소니마저 도움을 위해 개입해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게임이 너무 성공해 에로헤드는 그토록 많은 플레이어가 쏟아져 들어올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새 플레이어 캡을 70만으로 설정한 이후에도 에로헤드는 여전히 대기열을 예상하고 있고 오늘은 80만까지 늘리며 100명으로 구성된 스튜디오에게 이건 미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와 배탈을 잘 거친다면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인한 문제를 덜 겪을 수도 있겠으나 라스트 에포크의 출시를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11 아워 게임즈의 이 액션 rpg는 2019년부터 앞서 해보기로 했는데도 출시는 지금 좀 엉망인 상태입니다. 지난밤 라스트 에포크를 해보려던 글쓴이는 5분 동안 로딩 화면에 갇혀있었고 겨우 접속한 후에도 시련과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죠. 퀘스트를 완료한 후 마을로 포털 타고 돌아가려 했지만 서버가 허락치 않았습니다. 밥 먹기 위해 로그아웃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게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로딩 화면도 없이 서버가 다운됐다는 알림만 떴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자 무한 커넥션 화면에서 멈췄죠. 라스트 에포크에는 오프라인 모드가 있긴 하지만 그건 별도의 캐릭터입니다. 내 온라인 영웅을 오프라인 게임으로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캐릭터를 다시 시작하는 건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느껴지지 않죠. 이런 순조롭지 않은 출시의 직면에 디렉터 저드 코블러는 자신의 출시 전망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출시 단 20분 만에 15만 명의 플레이어가 서버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덕분에 기존의 모든 서버 테스트가 무용지물일 지경이었죠. 이번 주 초 앞서 해보기 생존 게임 나이팅게일도 비슷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혼자서도 플레이어 수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접속을 요구합니다. 일부 플레이어는 서버와의 거리 때문에 높은 핑을 불평했고 다른 플레이어는 접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끊기는 문제와 렉이 발생했죠. 스워사이드 스쿼드 킬 더 저스티스 리그의 출시는 이런 온라인 게임 대부분의 오프라인 옵션이 필요하다는 걸 부각시켰습니다. 스워사이드 스쿼드는 단 하나의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서버 전체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었고 덕분에 유저들은 그 기간 게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플레이어들은 로그인과 서버 문제를 계속 겪는 중이고 그건 최근 패치에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일 성공한 게임 패럴드도 서버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단행된 패치로 일부 플레이어가 게임에 접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나 올해 출시된 다른 온라인 게임에 비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치팅과 수상한 활동 때문에 공식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패럴드는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하죠. 스크랜 본지는 별 문제가 없던 몇 안 되는 예외 중 하나지만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게임들 중 가장 관심이 덜 가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인슈라 오디드는 동력 게임들이 겪은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출시때부터 들어있던 오프라인 모드의 덕을 봤습니다. 게다가 플레이어가 로컬로 자신의 게임을 호스트하거나 전용 서버를 대여할 수 있게도 해줬죠. 이 게임에도 몇몇 유저가 전용 서버에 접속할 수 없는 등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직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게임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관한 담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버가 덜컥 거리면 부정적인 리뷰가 크게 증가합니다. 헬 다이버즈2도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있는데도 스팀에서 복합적을 기록 중이죠. 심지어 부정적인 리뷰들조차 게임이 재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레이어 수 없을 뿐이라면서요. 이 게임들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는 비추폭탄 캠페인으로 치부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비추폭탄이 아닙니다. 내가 산 게임을 할 수 없는 것에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건 완전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스팀 리뷰는 아직 게임을 사죄하는 플레이어에게 게임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 서버 문제 같은 건 특히 강조될 가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리뷰는 궁극의 피드백이고 피드백은 게임의 지속적인 개발에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히 지금까지는 멀티플레이어와 라이브 서비스 게임 플레이어에게 실망스러운 시간이었고 결과 그스니는 자신의 싱글 플레이어 라이브러리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니들은 날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지 이제 니들에게 모든 관심을 줘야 하는 게 아닐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헬 다이버즈에서 메달도 따고 싶고 라스트 에포크에서 재밌는 빌드도 시험해보고 싶고 나이팅게일에서 흉악한 타워도 지워보고 싶기 때문에 자긴 글렀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